결혼을 앞두고 친구들과 함께 코스타리카의 어느 섬으로 여행을 오게 된 케이시 그녀는 술에 잔뜩 취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 못한 채 현지인에게 알게 된 비밀 장소를 찾아 나선 세 사람 이내 도착한 계곡의 한편은 이상한 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물놀이를 즐기던 케이시는 무언가에게 물리고 맙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목욕을 하는데 몸 곳곳에 이상한 상처 자국이 남아있었고 그것도 모를 채 샤워를 마치고 나온 케이시는 자기도 모르게 녹화된 모습을 보고 놀라는데 그날 저녁 예비신랑 제로드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이상하리만치 극도로 민감해진 그녀의 청녀 결국 그녀는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가서 구토를 하는데 제로드를 돌려보내고 생각이 담긴 채 죄 몸을 맡긴 케이시 다음날 눈을 뜬 건 욕조 아니었는데 끈적한 액체들이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고 갈수록 몸의 상태가 이상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에서 깨어난 케이시 앞에 다같이 몰려와 깜짝 파티를 해주는 친구들 이내 무수히 많은 알들이 케이시의 몸에서 쏟아져 나왔고 소스라치게 놀라도 이상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녀는 친구들에게 그만하라며 알을 지키는 행위를 보이는데 다행히 그건 꿈이었고 때마침 누군가 그녀를 찾아오자 조심스럽게 확인하러 가던 중 집안 곳곳에 대량의 알들이 퍼져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제로드와 케이시의 결혼을 처음부터 탐탁치 않게 보다가 쌓였던 불만이 터져나오며 케이시를 찾은 그녀는 결국 우선까지 말다툼을 벌이게 되고 몸이 이상해진 케이시가 이성을 잃어버린 그녀를 죽이고 이후 갈수록 증세가 심해지던 케이시는 자신이 나은 아를 보살피기 시작하지만 아직은 온전한 이성이 남아있어 연락이 안 돼 찾아온 제로드에게 흉측한 모습을 보일 수 없어 결혼을 못하겠다며 그를 돌려세웁니다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 케이시가 걱정 찾아온 커스티는 구석에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해 달래주던 중 끔찍하게 변한 몰골을 보며 놀라서 도망친 커스티가 제로드 엄마의 시신을 숨겨두는 욕실로 들어가자 이성을 잃고만 케이시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녀를 죽이고 막고 그 시각 제로드에게 맘을 품고 있었던 지리 여행가서 케이시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도 못하던 걸 막지 않고 몰래 촬영했고 그걸 제로드에게 보여주며 그를 쟁취하는데 성공하게 되었지만 아파트 앞에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일로 청력이 발달된 케이시가 전부 드리고 난 거야 제로드와의 관계 도중 케이시의 고성으로 인해 중단된 뒤 집으로 돌아가다 자신의 행동을 후회되자 케이시를 찾아가게 되는데 지리 제로드를 얻기 위해 행한 모든 걸 알게 된 케이시는 그녀를 인지 삼아 제로드까지 오게 만들었다 그가 오자 시끄럽다며 가차없이 그녀를 죽여버렸다 케이시는 질과 관계를 맺던 제로드에게 화가 나 몰아세웠고 구망치려던 그를 보자 운쌈을 부렸는데 결국 기질을 발휘한 제로드에게 죽인다 케이시와 사투를 벌이던 중 그녀의 꼬임에 넘어가 부상을 입게 된 자 바깥으로 집에 돌아와 신고를 하다 정신을 잃고 마는데 일주일 후 초등한 경찰에게 발견되지 마 도움말이라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